간이 완전 잘 맞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나리랑 계란찜 그리고 냉이무침 냉이무침이랑 계란찜, 멸치, 무말랭이, 고사리, 명이나물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실까요? 아 이거 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직접 다듬어서 묻히고 계란찜 막 해서 하고 다 만든거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는군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짜증났어 배고파서 비가 많이 와서 문 좀 닫고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되게 맛있다 잘 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기만두릅 고기 고기만두 마요네즈 오 간이 완전 잘 맞는데? 어 약간 짱 맛있어 지금까지 먹은 계란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놀래 죽는 거야 뜨거워 뜨거워 엄청 놀랬다 엄청 놀랬다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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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살았어? 엄마가 사줬어 그러네 거기서 보긴 봤는데 한번도 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 고사리는 저기는 갈비 뜯느라 소리 되게 부드럽지 왜냐면 에겐 보면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류신열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못생김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배우라고 나오더라고 나도 기사 봤는데 못진성 페스티벌에 전해받았다는데 이번 주 우리 못봤잖아 근데 나왔나 봐 근데 아쉽겠다 하셨는데 아 왜? 뭐 나 좀 시민에 들었다 하더라고 아쉽네 근데 남자배우인데 그래도 못진성에 초대대기 무한도 좀 못진성에 못생김을 연기하는 못생겼는데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잖아 어 미안 뭐 사람들이 류신엘 닮았다고 그랬던게 직장현이었어 아 좋게 어머 이제 하 아 아 요즘 맡아져나 최고의 맡았던데 계란찜 진짜 맛있게 됐다 난 좀 내가 놀랬어 나 아까 딱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어?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야 딜박당 그 맛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좀 짠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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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와우 욕심생이다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이 엄청 줄래? 양이? 그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갔을 때 라면 먹었으면 좋았을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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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블라나 알려줄게 미안 티블라나 그치? 뭐든지 요리 뒤에다가 황금레시피 이렇게 검색해서 하나는 나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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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늘의 베스트는 하나, 둘, 셋, 하나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침 맛있게 드니까 밥, 밥, 비워먹고 싶다. 아, 비워먹어도 없네. 자기 먹어. 나는 밥 더 먹어야지. 여기서 넣어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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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웃기더라 뭐요? 그거 뭐였지? 그 영상 됐습니다 그렇게 연구처럼 말을 해서 살짝 더듬고 흐흐흐 장애가 한 개 너무 웃겨 흐흐흐 흐흐흐 흑 흑 흑 아 왜 이렇게 잡혀요 왜 그래 코에 감아서 귀여워 약간 귀여운 것 같은데 되게 귀여워 너무 맛있어 계란말이 남겨요 계란말이 몇 개일게? 계란지? 내지? 살았어 감 천진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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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번에만 주지 와 먹을 때마다 감동이다 그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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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타life 흐흫 흐흫 김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즘은 밥은 좀 많이 먹겠는데 다른 건 많이 못 먹겠어 나이가 먹었나봐 편해 치킨 이런 거는 좀 먹다보면 느끼하고 이래서 맛이 편하지 아 진짜? 옛날에는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 그거는 햄버거 햄버거도 세트 다 먹으면 엄청 힘들어 아 그래? 자기 막 세 개 먹고 막 그랬잖아 뭐라고? 햄버거 세 개 먹고 막 그랬어 내가 언제 세 개를 먹었어? 아닌가? 아니요 하나 10분 만에 먹잖아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랬는데 언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아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햄버거 젤리우만 한 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나는 자기가 햄버거를 주문해 먹은 원래가 많은데 어디서 봤어? 나도 보고싶다 영화관 앞에서 IFC에서 아 그때는 영화 보러 가야 되니까 뭔가 햄버거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알았어 기억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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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알았어 알았어 기억났다니까 그래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느끼면 있었냐면 햄버거가 이렇게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먹어서 없어지는 걸 그때 내가 봤어 신기했어 느낌 끝나나 오늘은 미나리 냉이 냉이랑 계란찜이랑 기타 등등을 먹어봤습니다 아 계란찜 진짜 맛있었어요 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